안녕하세요. 엑스피트 10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교육과정인 약칭 PTS, 프리브하우스 풀트레이닝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엑스피트의 이메일 또는 DM으로 실제로 기초교육 6개월 과정 속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그리고 부상이 가장 많은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기초 체력 훈련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 경험, 그 당시 그때 경험과 지금까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퇴교육을 가장 높은 그런 훈련을 따로 빼서 맨몸으로 하는 수상, 추중에 대한 풀트레이닝 교육과정을 미리 직접 예습을 해서 실제로 기초교육과정에서 수련을 높이고 부상을 낮추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양식에 의거하여 저희 엑스피트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 간단한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시는 이메일을 검토 후에 저희가 합격자는 바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첨가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공포증이 심하신 분. 두 번째, 심신박약이신 분. 세 번째,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예를 들어 폐렴 등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역, 그리고 교육시간, 참가위, 교육내용, 디테일한 내용들은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개인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버스 풀트레이닝 세션은 여러분들의 수료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림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